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TVN 드라마, 토일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9시 10분에 방송하는 TVN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인데 일타 스캔들을 보면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같이 감정이 입대어서 상당히 화가 좀 나는 그런 상황이 감정이 입이 되는데 줬다 뺏는 거죠. 줬다가 뺏어버린다. 줬다가 뺏기게 되면 소중한 거일수록 더 화가 많이 나겠죠. 화도 나고 아주 빡치고 분노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HLB는 유독이 안티들이 많습니다. 안티가 많은데 그냥 안티들도 있을 텐데 정말로 HLB의 줬다 뺏기 스킬 정말 화려하죠. 정말로 화려합니다. 줬다 뺏기 증거들이 넘쳐나죠. 넘쳐난다. 돈이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뺏기 많은 자들이 할 수 있고 정보가 많은 자들이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타 스캔들에서 보면 뭔가 열심히 실력으로 잘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영문도 잘 모른 채 밀려나는 그런 뭔가를 내가 성취했다가 뺏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력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런데 교묘하게 뺏죠. 뭔가 표시나게 뺏지는 않습니다. 항상 교묘하게 위하는 척 하면서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나 바쁜데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HLB가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반드시 주면 잠깐 줬다가 뺏어가버리죠. HLB는 항상 그렇습니다. 잠깐 줬다가 그 잠깐 주는 동안에 기분이나 좀 좋게, 기분에 좀 좋아라. 그렇게 해주고, 뺏을 때는 아주 더 많이 뺏어가죠. 더 엄청나게 뺏어가는 게 바로 HLB다. 독사라고 그랬죠. 몽고스인 기훈TV가 계속 막아준다고 했는데 증거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타 스캔들이 뭐냐. SBS 드라마인데, 저게 이런 겁니다. 서울의 유명한 1타 강사들, 고3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그럽니다. 7명이서 하는 스페셜 코스, 여름 특강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코스,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가 될 만한 사람들 7명 뽑아서 1타 강사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해서 쭉 해서 과외하다시피 해서 7명만 스페셜리스트로 모아서 아주 특별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주인공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공정하게 노력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서 7명이 듭니다. 드는데 돈 많은 어떤 빽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그 학원 원장님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되겠냐.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학원 원장 입장에서 보면 빽 없는 사람들 편에 설 이유가 없겠죠. 비즈니스니까.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많이 찔러줬겠죠. 많이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애 넣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죠. 드라마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인플루엔서 역할을 하는 또 그런 또 다른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져야지 좀 하거나 방향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작당 모의 해가지고 이제 반찬 가게를 하는 그 엄마를 가진 그 애를 좀 경계하는 애가 있습니다. 경계하는 애. 그 인플루엔서를 하는 엄마가 이제 엄마의 딸이 그 애를 되게 싫어합니다. 있는 것도 없는 애가 자꾸 이제 있는 척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게 싫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을 냅니다. 짜증 내면서 걔와 같이 하기 싫다. 작당 모의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그 엄마가 돈 있고 빽 있는 엄마가 우리 애 좀 넣어달라. 그게 이제 다 맞았더래서 합격을 한 거를 번복시켜 버려요. 번복. 번복시켜서 왜 합격이 번복되었냐 라고 이제 그 엄마가 따지니까 아 이게 이제 자기 학원에서 전부 다 계속 수강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핑계됩니다. 근데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걔를 어떻게든 쳐내려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전부 다 이수한 수학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수한 그런 학생들 중에서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초기에 모집할 때 그걸 빼먹었다. 그러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인 수학 1타 강사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까지 했는데 줬다가 뺏는 게 어딨냐면서 차라리 주제이나 말던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HLB가 바로 딱 떠오르죠. HLB가 바로 떠오릅니다. 차라리 주지나 말이지 줬다가 뺏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HLB가 어찌 보면 줬다 뺏는데 너무 도가 터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솔직히 안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줬다가 뺏어버리고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우연인 듯 하지만 뺏었다가 주고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주면 반드시 뺏어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뺏어가는 게 HLB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뺏기지 않겠죠. 계속 주면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뺏어가버리면 다시 실망해 거죠. 여기서 다시 다 털리면 진짜로 뺏기는 겁니다. 진짜로 내 재산을 뺏기는 게 되겠죠.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또는 여기서 샀어도 여기서 팔리면 뺏기는 겁니다. 여기 이 온저리에서 샀다가 여기서 팔리면 뺏기는 거죠. 이 온저리에서 여기 온저리에서 샀다가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HLB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사탕발림을 많이 해주죠. 10월달에 반드시 된다. 무조건 된다. 12월 안에는 선암 신청한다. 그저 뻥뻥 쳐놨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마치 1타 스캔들 을 보는 듯한 보면서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 학원 원장 같은 존재가 HLB 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계속 줬다 뺏어버리죠. 뺏을 때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댑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땅한 핑계가 될 만한 부분이 없으면 둘러대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거나 아예 말을 아껴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그냥 팔고 나가던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 지금 상황하고 아주 좀 유사한 그런 분위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항상 줬다가 뺏죠. 줬다가 뺏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시 또 보면 줬다가 뺏는 거는 정말 엄청나죠. 그런 부분은 자이체비 글로벌 아주 많이 주죠.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그냥 완전히 뺏어 버립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뺏어 버립니다. 줬다가 뺏어 버리죠. 완전히 뺏습니다. 잠깐 좋았지. 너 잠깐 좋았지. 줬다가 뺏어 버리죠. 4만9천원 4만4천원 4천7백원 10분의 1톤 안내 버리죠. 줬다가 뺏어 버리죠. 테라피틱스 줬다가 뺏죠. 줬다가 뺏죠. 줬다가 뺏죠. 제가 뺏기지 말라고 뺏기지 않는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렸죠. 계속해서 돈 많은 놈들 세력들 그리고 또 회사는 희한하게도 이런 타이밍을 아주 너무나도 잘 맞춥니다.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유증도 거기에 딱딱 맞춰서 진행하고 12물량 나오는 글씨에 딱딱 맞춰서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너무 신기할 정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리픽싱은 또 확실하게 해주죠. 리픽싱 리픽싱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거의 100%에 가깝게 거의 100%에 가깝게가 아니고 아마 지금까지 100%일 겁니다. 100% 리픽싱은 반드시 하죠. 리픽싱 한번 하고 나면 아주 크게 올려버리죠. 리픽싱 해주고 나서 올려서 크게 먹고 다시 이제 리픽싱 해주고 크게 올려서 먹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졌다가 뺐고 리픽싱 하고 나서 다시 크게 올려주고 졌다가 뺐고 계속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게 계속 진행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당하죠. 이 부분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줬다가 뺐죠. 뺐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뺐습니다. 줬다가 뺐고 줬다가 뺐고 줬다가 뺐죠. HIV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줬다가 뺐었다 줬다가 뺐었다 이걸 반복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크게 한번 주고 나서 완전히 뺐어버리죠. 완전히 뺐 지금은 워낙에 많이 뺐어먹은 상태라서 다시 줄 때 됐습니다. 다시 줄 때가 되었다. 얘도 글로벌도 줄 때 됐습니다. HIV 다 같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겠죠. 자 다시 한번 줄 때가 됐죠. 그리고 HIV는 또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하고 주가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또 줬다가 여기에 취해가지고 또 뺐깁니다. 잠깐 주고 금방 뺐어버리죠. 자 여기에서 보면 뺐을 때는 번개같이 뺐습니다. 하나 둘 셋 3일 만에 완전히 팔 길을 주지 않고 뺐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치 10월달에 뭐 금방 다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된다. 또 뭐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된다.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된다. 될 것처럼 했다가 계속 그러면서 다 뺐어버리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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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수 지연 잠수 지연 약의 성공과 약의 성공과 주가의 흐름을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된다. 별개 별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면 또 뺐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99.99%입니다. HFB는 HFB는 대신에 줄 때 되면 줍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입니까? 주는 게 다른 제약과에는 주지도 않죠. 줄 때 한 번씩 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 인사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한 번 줬다가 계속해서 박살나 그러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셀리드도 그렇지만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도 HFB는 그나마 HFB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낮답니다. 아주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지고 있죠. 감암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바꿀만한 그런 데이터를 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취하면 안됩니다. 절대 이번에 그 취했다가 준 거 다 뺏겼죠. 다 뺏겼습니다. 이번에도 줄 겁니다. 반드시 준다. 셀리는 왜냐하면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즈니스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진양원 회장도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 약이 될 거다 안될 거다 데이터만 보시고 그런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주가 흐름은 주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느 수준 이하가 수준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내려가면 더 많이 내려가면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더 내리면 사겠죠. 계속 누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강력하게 버티죠.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력이 없으면 이렇게 안됩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못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H&B는 올라갈 때 다 H&B 그룹이 다 올라가죠. 어떤 기업을 가져오게 되면 그 기업은 한 번 크게 날리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한 힘이 있고 백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력은 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백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주겠죠. 4개월 뺏었으면 또 줍니다. 왜냐 지금 자료가 재료가 워낙에 많죠. 재료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 많은 재료가 있죠. 선랑함 아이텔천 그리고 가장 핵심인 간함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못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올립니다. 올립니다. 올리는 상황인데 언제 올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이제 눈치를 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찌라시를 계속 날리게 될 겁니다. 그런 찌라시가 또 나오고 기대감으로 막 부풀게 합니다. 부풀게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다. 그런 게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게 안됩니다. 걱정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취하면 안됩니다. 거의 뭐 술에 취하듯이 실컷 올라가면 약에 취해가지고 리보세러니 정말 될 것 같아. 뭐 이래 될 것 같아. 그렇게 거기에 빠지면 또 뺏깁니다. 순식간에 뺏긴다.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스스로 보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욕심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 바닷구에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절대 이 바닷구에서 팔면 뺏기는 겁니다. 안 팔면 아직까지 안 뺏긴 거죠. 안 뺏긴 겁니다. 장기 투자자는 잘 안 뺏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가 오면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냐.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때가 되면 제가 또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면서 취하면 안 된다.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또 진영호 회장이 진짜로 잘 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 경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감동적이다. 그 감성이 취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때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줬을 때 뺏기지 말고 내 걸로 취하자.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취하고 더 올라가면 잘 되면 좋지 뭐. 그리고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좋지 뭐. 정말로 HF이 정말 되는 회사 맞았어. 그렇지 이거야. 그렇게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만약 이 정도 위치에 갔다 그러면 90%는 던져버리고 10%만 들고 있으면 되죠. 10%는 또 뭐 들고 있으면 보초병 세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컷 내려칠 때는 뺐을 때는 또 제대로 뺐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때릴 만큼 때려버리죠. 아주 매장하게 내려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얘는 이번에는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좋다 뺏어가면 그냥 또 뺏기시길 바랍니다. 뺏기면 되죠. 뭐 뺄겁니까. 나는 좋다 뺏기는 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뺏기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주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죠. 완전히 다릅니다. 좋다 뺏는 게 일이다. 주가 흐름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번에 지수가 좋아도 얘는 기대를 진짜로 해도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지수가 좋아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얘는 지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저런 호재 소식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리스 모 그리고 ITR1000 선낭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위안부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직 뭐 다 되지도 않았겠지만 주가 올릴 때 되면 마치 곧 될 것처럼 막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 거 없이도 올라갈 만한 위치이긴 하다. 다시 줄 겁니다. 다시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시 줄 때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다시 뺏어가는 게 거의 99.99%니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로 잘 안내를 잘 해드렸죠. 이번에 뺏길 뻔 했는데 상당히 또 우리 회원님들을 많은 분들이 또 안 뺏겼죠. 이번에 여기서 줬다가 뺏을 때는 가차없이 뺏는다고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가차없이 뺏죠. 줬다 뺏죠. 여기서 제가 뺏기지 말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줄 때 다시 올라타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않으려면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 나중에 진짜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될 때 그때는 줬다 뺏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그때는 진짜로 HLB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